수영이는 밝고 귀여운 아주 세영과의 비타민 같은 존재고요. 네, 예범이는요. 아주 능청스럽고 수다스럽고 장난기도 많은 뭐라고 하죠? 재감둥이? 재감둥이 같은 친구인데요. 저희가 태영이까지 셋이서 3년째 같은 반이 됐거든요. 저희가 정말 찰떡이 뭐라 그러죠? 찰떡? 찰떡 케미를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년을 위로해 주여에서 원경 역을 맡은 고우주석. 저는 민중 역을 맡은 김동원입니다. 저는 다이어리와 태연이 사이에서 15정 이상의 무언가를 방지하고 방해하는 의미를 받았고요. 저는 다이어리와 같은 양봉부 동료이자 라이벌이기도 한데요. 민중이 쏠 화살과 다이어리 쏠 화살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갈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연을 위로해 주셔서 저희로 활약도 대해주세요. 안녕. 와, 형 기분 어때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연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기대도 되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준비 많이 했었으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같이 후시 녹음하면서 나온 영상물들을 이렇게 짧게 짧게 봤는데 그때 되게 뭔가 부끄럽고 좀 두근두근 거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전체 영상을 1화부터 3화까지 오늘 극장 화면으로 본다니까 떨리고 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다이오르 야쿠엔 지루 제한데스 태연 야쿠노 예찬데스 소년을 위로해 주셔서 聞いてください 사와디캅, 폼츠 제한캅, 인디 티다이 루짜캅 사와디캅, 폼츠 예찬캅, 폼츠 프라떼 타이캅 콕쿵캅 찍으면서 좀 달라진 적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어떤 거? 뭔가 좀 가까워졌다니까? 제가 좀 많이 달라붙어요. 오늘도 시사회 출발하기 전에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소파에서 저한테 괜찮아 우리 오늘 시사회 가잖아 이렇게 앉길래 좀 당황했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많이. 소년을 위로해줘!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benim 刚刚 result 좀 yêu mich d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